이번 페이지는 92페이지 공동주거이론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거이론은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거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에서 함축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주거의 개념 범위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페이지에서는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주거는 인간이 주제가 되어 생활하의를 수용하고 영위하는 장소로서 인간의 정서적인 내면과 함께 물리적인 객체인 공간 사이에 맺어진 심리적이면서 문화적인 측면도 같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주택은 물리적인 객체로서 공간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개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문구는 다 이해하시겠죠 주택은 물리적인 개념으로 그 객체로서 공간을 제공하는 의미를 두고 있다 두 번째 주거의 범위는 인간의 개인 생활은 물론 가족 공동 생활, 이웃 생활, 지역 생활 등의 공동 철에서 사회 생활까지 영역을 확대해서 이를 풍요롭게 하는 장소이다 주거의 범위는 넓게 확대하는 거죠 우리 아파트에 보면 주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규범이, 규약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주거관리는 누가예요? 주거관리는 누가예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은 관리주체가 주택을 관리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자 측면의 총체적인 행위로서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행위다 이게 주거관리의 어떤 우리 개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다 누가요?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주택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관리적인 측면, 총체적인 행위를 주택의 기능이라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유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이웃과 함께 개선하는 행위다 그렇게 주거관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리적인 측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리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차를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층간소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든가 흡연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든가 이런 관리적인 측면 관리비를 어떻게 어떻게 내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정립하고 또 감사는 이 부분에 어떻게 감사하고 이런 부분 관리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거기에 관리주체가 있는 거고요 그거를 개선할 행위를 우리가 주거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관리 방향성은 여러 가지 관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동주택 관리 방향 첫 번째, 휴먼어웨이 네트워크 관리예요 휴먼어웨이 네트워크 관리 내용을 보시면 상호협력체계가 나옵니다 공동주택 주거문화 향상을 위하여 거주하는 자는 주거관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구하고 관리자는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주민은 물론 관리회사, 지자체와의 상호협력체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휴먼어웨이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다 유기적이죠, 유기적이에요 관리회사하고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를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다? 휴먼어웨이 네트워크 관리다 라고 여러분께서 정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드웨어 관리 하드웨어 관리, 참 표현이 당연합니다 하드웨어, 자산관리라는 의미인데 자, 보시죠 공동주택의 물리적 성능, 물리적 하드웨어 관리 공동주택의 물리적 성능 노후화를 지연시키고 계획적인 수선을 통해서 건물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거죠 자산가치를 높이는, 유지시키는 하드웨어 관리에는 자산관리에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배려한 디자인 계획이 필수적이며 지속가능한 유지관리 기술의 도입과 정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것이 뭐다? 하드웨어 관리다 물리적인 성능 노후화를 지연시키고 계획적인 수선을 통한 자산을 같이 높이는 것이 뭐다? 하드웨어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물으면 하드웨어 관리라고 여러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 자,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 활성화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협조하는 공동체 규범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공동체 의식 교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커뮤니티 능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소프트웨어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 아는 소장님 중에서 이런 걸 했어요 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걸 했냐면 아파트 휴지가 담배꽁이 많이 떨어지면 직원들이 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직원들이 항상 떨어지는데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을 못하면 이제 지적을 당해야죠 아니, 관리사무소 직원들 뭐하냐 이런 거 안 보이냐 휴지도 안 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아이디를 내죠 어떻게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에 보면 홈페이지가 있죠 홈페이지상에 사전에 대표 의결하고 사전에 조의를 했겠죠 홈페이지상에 담배꽁추라든가 휴지라든가 이런 걸 주워서 사진을 찍어서 캡쳐를 해서 올리게 되면 올리게 되면 그 세대 그 세대에 뭐를 주느냐 포인트를 줍니다 포인트 어떤 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관리하지 못한 부분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리게 되면 그거를 올린 것을 누가 입주자 대표에서 심사를 해서 그 세대에 거기는 머그잔이들 머그잔 머그잔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제공해 주더라고요 일부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떤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셔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런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역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소프트웨어 관리를 하는 거죠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고 참신한 아이디어라서 참 새롭게 받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해죠 새해에 때는 아파트 옥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해맞이 행사 그래서 주민들이 오게 되면 오게 되면 나노 지역 구역을 동별로 다투리니까 직원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거기서 뭐냐면 떡국 떡국을 준비해서 거다가 오뎅국까지 준비해가지고 해맞이 보는 분들을 그때는 이제 옥상을 다 개방하는 거죠 그 단지 옥상을 다 개방해서 다는 못하고 해를 잘 볼 수 있는 공간 몇 군데만 직원들 미리 가서 떡국하고 오뎅국을 끓여서 오는 분들한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것을 저도 봤는데 참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 간에 소통하는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현장 소장으로 가시게 되면 그런 역할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 낭비로부터 환경보호 자 이 부분이 뭐예요 관리를 잘하면 관리를 잘하면 우리 아파트 수명이 늘어나죠 30년 갈 거 보통 우리 40년 건축 추기에서 40년 얘기하는데 현장에서 40년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50년 60년 잘 관리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자원 낭비로부터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보다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이용하도록 거주할 수 있는 관리를 모색을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죠 특히 공동주택은 건설시에 대량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되고 나중에 제거시에는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부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택의 연장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주택관리소장으로서 관리업무를 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명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건설 초기부터 질렀고 견고한 공동주택의 건설과 함께 적절한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것이 뭐다? 자원낭비로부터 환경부호죠 우리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파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선유지비 있죠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통해서 뭐예요? 기능을 향상하죠 수선유지비를 통해서 건물의 기능을 향상시키죠 수선유지비 또 하나 뭐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는 주민들한테 입주자 등에게 소유자나 입주자 등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게 수선유지비고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도 여기에 해당돼요 장기수선충당금도 뭐예요? 수명을 연장시켜요 특히 예를 들어 옥상 아파트 옥상에 보면 뭐 있어요? 외벽에 뭐 있어요? 페인트 공사 아파트 건물이 건축물로 부축되어 있는데 시멘트로 돼 있는데 물이 투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경화가 일어나서 수명이 짧아지죠 그래서 뭘 합니까? 옥상에는 방수를 하죠 시트 방수나 도구 그리고 기타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유지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관리 주체로서의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도 잘 활용하여서 건물의 수면 연장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므로서 대형폐유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양질의 사회적 자산현상 주택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공동주택 사회의 자산으로서 풍요로움이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성숙된 사회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의 생활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쾌적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주택수택 대책으로서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새로워지죠 아파트에 가면 질적으로 양쪽으로 기본 1000세대 이상이에요 질적으로 보면 10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도 우리 지역에도 며칠 전에 입주했고 12월에 입주하는데 보면 기본 1000세대 800세대 이상이에요 1000세대 기본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질적으로 골프장 헬스장 요가장 배드민턴장 그렇죠 또 있어요 수영장도 있어요 수영장 수영장 우리 지역에는 수영장 있는 단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단지는 수영장 운영 못하고 있고 관리비 오너마이드가니까 한 단지는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름에는 운영하죠 겨울에는 데워야 되니까 안 되고 여름에 운영하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사우나 시설이 있는 단지가 있어요 사우나 시설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는 고민이지만 질적으로 양쪽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여기에 유지 관리에 대한 필수적인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게 되죠 사우나 실도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부방이죠 독서실 독서실 그 다음에 도서관 도서관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관도 있어요 영화관 영화관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는 뭐가 있냐면 복사기 하는 거 그죠 복사기 복사기도 주민들이 비대면 하다 보니까 대면을 못하다 보니까 복사를 어디서 해야 되는데 복사기 없으니까 아파트에다가 어느 공간에서 아파트에다가 독, 복사기를 설치 그냥 설치 안 돼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디 있어요 카페가 있죠 카페 카페 아파트 정말 다양합니다 질적으로 양쪽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생활할 수 있게끔 그 안에서 또 코인 코인 뭐예요 코인 세탁기도 있죠 코인 세탁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지에 근무하는 소장님은 힘들겠죠 관리를 해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 아파트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겠고 만 원이면 만 원이면 그 이용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뭐 얘기 다 했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또 하나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성을 가져가야 돼요 자연재해로 자 적절한 시기에 점검해야 되고요 보수하고 수선을 해야 됩니다 왜? 주택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재난으로부터 지진이나 특히 태풍 홍수 지진은 거의 없다 물고 태풍 홍수들을 손쉽게 파괴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도를 미리 미리 예방해야 되죠 태풍 오면 오게 오게 뭐예요 간판 떨어져 나가죠 태풍 오면 태풍 오면 또 나가는 게 뭐냐 지진 지진 때 뭐가 나와요 아파트에 있는 장비들 이런 경우죠 아파트 어느 아파트가 잘 나가요 왜냐하면 다른 아파트보다 높이 있어 지대가 그럼 그 아파트는 뭐가 항상 나가요 전자기기들이 낙래 쳤다라고 하면 아파트 그 변전실은 난리 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은 이제 전자 낙래를 좀 신경 써야 되고 홍수가 문제죠 홍수 홍수 국지성 홍수예요 어느 지역에 홍수 확 내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2004년 전 4년 전에 두 개 단지가 침수가 돼 침수 침수예요 국지성 홍수 때문에 그 지역만 그냥 물이 그냥 쏟아졌죠 그랬더니 그 물이 어디로 가요 지대가 제일 낮은 지하 2층 3층까지 내려가죠 다른 지역은 단독주택이니까 지하라고 개념이 없고 아파트에 지하가 있죠 2층 3층까지 있어요 그 물이 다 글로 내려가죠 그 물 다 잠기죠 홍수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상상해보세요 상상 상상해보세요 아파트에 난리 나죠 난리를 떠나서 당장 먹을 거 전기 불 다 차단 내지 언제까지 일주일 내내 그렇죠 다 친척 집에 가 있어야 되죠 그거 복구하려면 지하에 2층 3층 물 퍼내려면 펌프 가지고 5대 6대 가지고 전기도 없는 상태에서 전기 끓여와야죠 한전에서 끓여와서 한 5일을 퍼내야 됩니다 퍼내면 그 장비도 어떻게 됩니까 발전기 실부터 완전 다 침수된 상태에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죠 홍수 대비해서 뭐예요 홍수 대비해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차 타고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차수판을 만나요 차수판 높이 60cm 이상 스테너로 해서 그거를 비상시에 비상시에 비가 왔을 때 그걸 딱 60cm 이상 해도 물이 안 들어가니까 지하로 안 들어가니까 차수판을 설치합니다 지금 그렇게 현장은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물이 들어가게 되면 관리주체로서의 성관주의 의미로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실제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 후로는 모든 아파트에 차수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커뮤니티로부터 주거한 문화를 계승한다 주거 문화는 물리적인 공간인 주택과 물리적인 공간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삶의 이야기와 지속적인 커뮤니티라 할 수 있으므로 주거 문화의 계승은 주거 관리 행위가 바람직하게 지속할 때 이루어질 때 형성한다 어떤 리더십이 돼야 될까요 전망 제시형 리더십 우리 소장님들 소장님들 잘 보십시오 관리 업무 종사자에게 보다 큰 목적을 추구하도록 책무를 상기시키고 의욕을 고취하면서 평범한 일상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리더십으로 가장 중요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들에게 전망을 제시하면서 감정이입 능력이 갖춰야 되는 게 뭐다 전망 제시형 리더십이다 자 민주형 리더십 대화나 면담을 통해서 업무자들에게 의견을 경청하고 참여와 위임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반발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의 의기를 높이죠 우리 소장님 중에서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직원들 간에 이간질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회계 담당자하고 직원들 간에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일을 나한테 다 보고해 누가 회계 담당자가 그럼 그게 나중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죠 분명히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확인됩니다 그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나한테 뭐라 얘기하는지 그거를 우리 회계 담당자는 다한테 다 얘기해 그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직원들한테 나중에 직원들이 소장님의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죠 민주형 지시형 지시형 관리 종사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기를 꺼리고 구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리더십으로서 거의 모든 상황에서 가장 효과가 가장 나쁜 유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모든 상황에서 가장 효과가 나쁜 유형으로 이해되고 있는 게 지시형 리더십이다 이런 소장님들도 계셔요 사사건건 우리 아파트에 가면 소장님이 계시고 회계 담당자가 있고 관리과장이 있고 기계실 직원들이 이렇게 분류가 파트가 나눠져 있죠 근데 모든 것들을 소장님께서 일일이 다 배워서 가려고 하시는 소장님이 있어요 분업하면 좋은데 소장으로서 소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과장으로서 그 역할을 있고 직원으로서 그 역할이 있고 우리 회계 담당자로서 그 역할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운밀어오신 거죠 그래서 일일이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피곤하게 사신 분도 있고 이것이 또 합리적이다 판단하는 소장님들도 있습니다 저는 분업화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업화입니다 각각 알아서 하라고 그렇지만 항상 문서로 남기라고 그 결과 문서로 남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분업화를 하되 반드시 문서로 남겨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자 손도영 리더십 관리 업무 종사자에게 권한을 넘기지 않고 관리 사무소이 세세 모든 일에 간섭하여 일리 지체되는 경우에는 직접 나서서 일처리 하는 리더십 손도영이죠 아까 약간 여기하고 좀 비슷하지만 내용을 보면 약간 틀립니다 지시형이고 손도영이고 이런 차이가 있죠 공동주택 공동주택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역할들을 시민과 역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들 주민 참여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정보 기능 단지 내 주요 안건의 처리죠 입주자 대표 의견 안건 처리 그죠 입주자 대표 의견 안건 처리 그죠 5일 입주자 대표 회장이 우리가 안건이 이런 부분에서 5일 전에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공고를 하죠 이런 안건에 대한 의결을 가반수로 처리한 결과 행정적 결정에 있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입주자 대표 회의 및 관리 주체의 의결과 집행 계획을 주민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뭐예요 이게 공고하는 거죠 입주자 대표의 결과 무슨 결과 잡수입 사용한 결과 관리비 부과 내역 결과 입주자 대표 운영비 결과를 다 어떻게 해요 다 공고하죠 그리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정확하게 정보 정달을 하는 기능이 주민의 참여 기능을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다 자 두 번째 신뢰 증진이죠 신뢰 증진의 기능 관리 사안에 대해서 결정 및 수행에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졌을 때 입주자 대표의 관리 주체의 업무 처리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신뢰 구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 실제로 입주자 대표의 회의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주자 대표의 회의에서 방청 의사를 묻죠 혹시나 오늘 대표의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그거를 주민들은 방청을 신청해서 참석을 하면 발언권은 없습니다 발언권은 없어요 그냥 참석만 의미가 있습니다 참석해서 혹시나 발언하고 싶다라면 회장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발언권은 기본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할 수 있는데 발언권은 없죠 신뢰 증진 기능입니다 자 통제의 기능 주민 참여는 의결결정권자인 입주자 대표의 회의를 감독하고 관리업무 수행의 주체인 관리주체에 대해에 견제할 수 있다 이게 누구요 감사죠 감사 그래서 감사가 주민의 임원이니까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감사가 선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결과들을 다 입주자 대표에서는 공고하고 안내를 해주죠 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해 조정의 기능 주민 참여는 주민 참여는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보다 쉽게 조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각각의 의견들을 취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역기능도 있다는 거죠 역기능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어떤 기능은 모든 관리사안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는 그 처리가 늦어질 수 있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 즉 운영상에서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요 또 하나 아파트는 분여회가 비 분여회는 뭐죠 그냥 공동점 할 수 있는 어떤 단체죠 단체 그렇죠 기능이 능이 아닙니다 그냥 단체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상에 비효율성이 초래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집단이 있죠 두 번째 주민 간의 의견이 조정되지 못한 경우도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오히려 갈등이 생겨서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안내를 하고 그 절차에 대해서 TV 생중계도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부담가 왔죠 대부분 아파트가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를 기본적으로 녹음을 받는가 아니면 TV를 생중계를 하죠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 이런 부분에 의결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 이해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생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공정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자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또 하나 주민의 개인적인 견해와 자기중심적인 이해가 지나치게 반영될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꼭 통과시켜달라고 아주 막 대표 회장 찾아가서 나 이거 안 하면 막 들어놓는다 이제 이런 경우에 주민 전체 이익과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죠 특히 뭐 우리 단지 우리 집 앞에 뭐 뭐 이런 거 해달라고 특히 소수의 참여자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더욱 높아지죠 그게 누구요 대표들이 그렇게 하죠 대표들이 대표들이 그렇게 하죠 대부분이 대표들은 그 지역에 그 선거국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오히려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표들 간에 있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인증대상은 건축법에서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연면적인 3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뭐한다 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대상이 된다 이 정도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홈네트워크 인증대상은 20세대 이상 건물로 하고 있다 20세대 이상은 건축법에 의해서 뭐한다 홈네트워크 건축물 인증대상이다 앞에 거 다시 한번 보면 초고속정보통신건물도 마찬가지다 20세대 이상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된다 자 인증을 볼게요 인증 등급도 다르죠 특급 1급 2급 홈네트워크 A, A, A 등급 A 등급 A 등급 3개로 나눠진다 라고 한번 보세요 특급 1등급 2등급 A, A 등급 A 등급 A 등급 A 등급 로 인증을 나누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설관리 가장 중요한 부분도 이야기할게요 공동주거 자산관리에서 시설관리는 단순히 공동주택시설 운영하여 유지한 것으로써 그 업무는 설비의 운전비 보수 외주관리 에너지관리 환경관리 등에 있다 이걸 시설관리라고 이야기한다 부동산 자산관리 부동산 자산관리는 자산으로부터 획득하고자 하는 수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서 자본적 수익적 지출계획과 연관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주택의 임대차를 유지 및 유지하며 발생하는 비용을 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력관리 해무업무 임대료 책정 등을 위해서 적절한 기획과 계획이 필요하다 이것을 부동산관리라고 한다 입주관리 입주관리는 입주관리자는 입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 있게 만드는 궁극적으로 임대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관리를 말하며 그 외에는 입주자의 지향 즉각적인 응답 임대차 서비스 이사 서비스 분만 사항 처리 등이 입주자 관리 등에 포함된다 자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관리에 옳지 않은 것이 옳지 않은 OX 주거관리에 옳지 않은 건 공동주거관리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켜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하고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필요하다 맞죠? 공동주거관리자는 주거 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주민 관리회사 지방 다치단체와 상호 협력체계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휴먼 오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공동주거관리 필요하다 공동주거관리자는 입주민 간 또는 동대표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무엇보다 법적 분쟁 절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법적 분쟁 협력해야죠 그죠? 자 네 번째 공동주거관리는 주민의 삶에 대한 사고 전환을 기반으로 관리주체 민간 지방단체 정보와 네트워크 활용한다 활용해서 관리해야 된다 공동주거관리는 공동주택을 거주자의 다양한 생활 변화 요구에 따라서 대응하는 공간으로 해석되고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관리를 포함한다 틀린 문제는 법적 분쟁이 아니죠 그죠? 자 개념과 내용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공동주거관리는 주민의 삶에 대한 사고 전환을 기반으로 관리주체 협력해 네트워크를 해야 된다는 아까 나왔던 거고 공동주거관리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리는 소프트웨어 관리는 물리적인 성향 노후를 지연시켜 계획전 수선을 통해 건물의 자산가치를 시키는 소프트웨어 관리가 아니죠 소프트웨어 관리가 아니죠 틀린 지문과 같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체의 주거 문제를 향상을 위해 거주자는 주거관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거하고 관리자는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주민은 관리회사 지방자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죠 양질 사회의 자산형성 측면에서 주택은 양질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주택수선 대책으로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 공동주거 시스템은 물리적 시스템 구축 주민의 자리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인프라 교육을 하는데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이거죠 2번에 대해서 2번은 뭐예요 아까 2번 휴먼 어웨이 네트워크 자 어떤 거예요 휴먼 어웨이 네트워크 공동체 주거문화 향상을 위하여 거주자는 주거관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거하고 관리자는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주민은 물론 관리회사 지방자치단체와 이루어져 하는 것이 뭐다 휴먼 어웨이 네트워크 관리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자 물리적 아까 나왔죠 물리적 성능 노화를 지원하고 계획적인 수선을 하는 것이 뭐다 뭐다 하드웨어 하드웨어 관리다 하드웨어 관리 하드웨어 관리 자 자 오늘 주거관리까지 했는데요 다음 차수에 이어서 일주일 동안 또 한 주간도 열심히 화이팅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